미국 장로교 동부 한미노예는 12월 7일 오후 뉴저지 산돌교회에서 제98차 정기 노예를 열고 신임 노회장의 오문구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신임 노회장 오문구 장로는 특히 내년은 동부 한미노예 설립 25주년의 뜻깊은 해인인 만큼 노예원들의 기도와 협력을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직전 노회장 장경혜 목사는 이제 앞으로는 새로 선출된 임원들과 노예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날 새로 선출된 임원은 노회장의 오문구 장로, 부노회장의 김원재 목사, 정석이의 추효선 목사, 회계의 김동연 장로 등입니다. 노예는 창립 25주년이 되는 2022년의 행사를 위한 준비위원회 보고를 통해 행사는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뉴저지 포틀리 하야트 플레이스 호텔에서 열리며 만창과 친교와 설립 25주년에 대한 회고와 정기 노예를 겸해 포럼이 개최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인 연방 하원의원 4명이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를 둘러싸고 선명한 시각자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연방의회에 발의된 종전선언 법안에 지지 서명을 했지만, 공화당 소속 영 김, 미셸 박스틸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2월 8일 연방의회에 따르면 브래드 샤먼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방도 평화법안에는 앤디 김, 스트리클런드 의원 등 34명이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담았습니다. 반면 영김 의원과 미셸 박스틸 의원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두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 35명은 지난 7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종전선언 반대서안을 발송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서안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종료의 길을 열어 미국과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한국일보가 연방국토안보부의 이민 영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48년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2020년까지 72년간 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 누계치는 총 120만 2,48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자 수를 연대별로 보면 1940년대 83명이었으나 1950년대 4,845명, 1960년대 2만 7,048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1970년대 24만 1,192명으로 폭증한 뒤 1980년대 한인 이민 역사상 최고치인 32만 2,70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1990년대에 17만 9,770명으로 줄었다가 2000년대에 20만 9,758명, 2010년대에 20만 1,059명 등으로 2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제약사 파이자는 지난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부스터샷이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독일 프랑크프루트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이번 시험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19 백신 이외 접종자의 중화항체 효력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3회차 접종을 마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중화항체가 기존 2회 접종 때보다 25배 증가했다고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는 실험실에서 만든 오미크론 변이와 합성 복제본에 기반한 예비 분석 결과로 실제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추가 시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블라 CEO는 설명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수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